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후회한 일이 무엇인가요? 후회의 감정은 어떨 때 생길까요? 이런 후회의 감정이 들 때 어떻게 해야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으나 돌이킬 수 없을 때 후회하는 감정이 들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서 선택했던 길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걸어온 여정을 되새기곤 합니다. 어쩌면 후회라는 감정은 그 여정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동반자일지도 모르지요. 나이가 들면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 라는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시간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하며 삶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쉽게 손에 닿지 않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놓친 것들을 후회하게 됩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는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순간들은 결코 다시 찾아오지 않으며 그때의 선택들 또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지금의 나를 무겁게 짓누르지만 사람은 그 후회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내 몸을 돌볼 수 있는 기회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갈 시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지나간 선택과 삶의 후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후회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와 방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후회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대처법 9가지를 알려드리고 후회의 삶을 살았던 사연 3가지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은 후회 없이 살아가리라. 나는 지금 후회하고 있지만 그 후회 속에서 새로운 결심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보통 후회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후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회가 때로는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어떤 결정을 성급히 했다는 후회는 때로는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도와준다. 때로는 우리의 발전을 돕는 중요한 감정이기도 한 것이다. 사람들이 하는 후회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한 데서 오는 후회다. 이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나 즐거움을 추구한 결과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다. 여기에는 과소비를 하거나 건강을 소홀히 관리하는 등 장기적으로 삶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나쁜 습관에 대한 후회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거나 과음, 과식, 스트레스를 받아도 몸이 버티지만 나이가 들면 그 영향이 축적되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30대, 40대의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아 60대의 관절이나 심혈관 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당뇨나 고혈압처럼 중년 이후에 나타나는 만성질환은 젊었을 때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로 후회하게 된다. 젊었을 때 무분별한 소비나 투자 실패로 인해 나이가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젊을 때는 은퇴 후의 삶이 너무 멀게 느껴져 저축이나 투자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다. 또한 눈앞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비를 우선시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충분한 은퇴 자금을 모으지 못해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거나 자녀의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다. 재정적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큰 지출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후회를 하게 된다. 두 번째는 도덕적 후회다. 도덕적 후회는 자신의 잘못으로 상처를 입은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도덕적 후회란 개인이 자신의 도덕적 판단이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후회다. 이는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거나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감정이다. 도덕적 후회는 양심의 가책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종종 죄책감과 함께 나타납니다. 도덕적 후회의 핵심은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감정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거나 거짓말을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나중에 그 행동을 후회할 수 있다. 연인을 두고 바람을 피웠을 때 생기는 후회도 도덕적 후회다. 당시에는 순간적인 감정이나 이익을 위해 행동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경우다. 직장에서 동료를 불공정하게 대했거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부정직한 방법을 썼을 때도 도덕적 후회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용기를 내지 못한 후회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실패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은 안정된 상황을 선택하고 도전을 회피하게 된다. 이것은 지나친 신중함에서 나온다. 지나친 신중함은 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때로는 충동적인 것이 오를 수 있다. 즉흥적인 행동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은 실제 존재하는 것보다 위험을 더 과장해서 생각한다는 것이다. 주줍음이나 소심함 때문에 일생에 한 번뿐인 경력의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사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특히 그렇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감 부족으로 지원하지 않거나 해외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언어 장벽과 두려움 때문에 포기했던 사람들이 있다. 나중에 그 기회를 돌아보면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내 삶이 달라졌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후회하게 된다.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지 못한 것 또는 그 사람을 붙잡지 못한 것도 종종 후회의 큰 원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갖고 있던 꿈이 있다. 예를 들어 예술가가 되고 싶었지만 안정된 직업을 택해 회사에 취직했다든지 여행을 다니며 살고 싶었지만 결혼과 자녀 양육 때문에 안정된 생활을 택한 경우가 있다. 이런 선택은 현실적으로는 타당하지만 나이가 들어 뒤돌아봤을 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며 후회로 이어지곤 한다. 물론 실망감이나 당혹감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만약에 그때 과감했더라면 이라는 질문을 평생 되풀이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후회다. 이것은 가장 흔한 후회 경험이다. 사람들은 흔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연하게 여기거나 나중에 시간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기회는 사라진다. 이것은 보통 자신의 태만함으로 가족, 친구 또는 동료와의 관계가 상실된 것에 대한 후회다. 거리감이 생겼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관계 복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자녀가 어릴 때 일에 너무 치여 함께 보내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거나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밀어두었던 경우가 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녀는 성장에 독립하고 부모님은 돌아가시거나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져서 더 이상 시간을 함께 보내기가 어려워진다. 그제야 그때 조금 더 시간을 내서 함께할 걸 하고 후회하게 된다. 다섯 번째는 행복을 미루었던 후회다.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더 나은 일이 있을 거야 라며 천재의 행복을 미루곤 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하면 더 많은 돈을 벌면 자녀가 성장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의 소소한 행복을 놓치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면 인생에서 결정적인 행복의 순간은 많지 않고 오히려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 중요했음을 깨닫는다. 사람들은 종종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며 천재의 삶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미래가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기대했던 것만큼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후회들은 삶의 선택을 더 신중히 할 수 있게 도와준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의 삶에 충실하고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과 중요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데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후회를 되풀이하고 있다. 후회하는 감정은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에 너무 사로잡히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후회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후회를 성장의 기회로 삼기 위한 아홉 가지 대처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후회를 받아들이기 후회는 인간적인 감정이며 누구나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먼저 후회하는 감정이 찾아왔을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후회를 억누르면 감정이 더 깊어지거나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후회를 인정하면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기 후회가 찾아올 때 자신을 너무 비판하는 대신 자신에게 스스로를 용서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자기 비난은 후회의 감정을 더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비로운 태도는 실수를 교정하고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세 번째 후회의 원인 분석하기 후회가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를 분석해보세요. 무작정 후회를 반복적으로 떠올리기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차분히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때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면 유사한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네 번째 긍정적 변화를 계획하기 후회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후회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찾아보고 이래에는 더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후회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면 그 감정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혹은 사람들에게 더 솔직하게 내 의견을 말할 거야 등의 구체적인 변화 계획을 세우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에 집중하기 후회는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집중해보세요. 마음 챙김 명상 호흡 조절 운동과 같은 활동을 통해 천재의 순간을 느끼고 살아가는 데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력감이 큰데 천재에 집중하면 지금 내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감정을 표현하기 후회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 쓰기나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와의 상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내면에 쌓아두면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표현하는 것은 감정을 풀어주고 더 건강하게 감정을 다룰 다룰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일곱 번째 후회에 대한 생각의 균형 찾기 후회를 느낄 때 후회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대신 그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기회를 얻었다 거나 그 실수를 통해 중요한 것을 배웠다 고 생각해 보세요. 후회하는 결정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후회의 감정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행동으로 실천하기 후회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한다면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거나 자신에게 피해를 준 습관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후회를 행동으로 실천하면 감정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동력 을 얻습니다. 이는 후회가 불안이나 무력감으로 변하는 것을 막고 더 나은 선택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아홉 번째 미래에 대한 새로운 관점 갖기 후회를 통해 미래의 결정을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세요. 이런 상황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선택 방식을 마련해 보세요. 후회를 단순히 아픈 감정으로만 여기지 않고 이래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면 후회 자체가 삶의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후회는 인간적인 경험이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장에서는 후회의 삶을 살고 있는 사연 세 가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후회하고 살지만 대처하는 방식은 누구나 다릅니다. 사연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되돌릴 수 없는 시간 겨울에 한기가 스며든 밤이다. 집안은 고요했다. 거실 시계는 규칙적으로 초침을 움직였고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낡은 가죽 소파에 앉아있는 나는 한동안 텅 빈 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벽이 마치 나의 인생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다. 비어있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는 내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이미 60년을 넘긴 인생 나는 어느새 과거를 더 자주 떠올리는 나이가 되어 있었다. 나는 이따금씩 자신에게 묻곤 했다.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다. 매번 대답은 달라지는 듯하면서도 본질은 같았다. 어떤 날에는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또 어떤 날에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눈이 내리는 이 고요한 밤에는 내 인생 전체가 후회의 덩어리처럼 느껴졌다. 하나의 후회가 또 다른 후회를 끌어오고 그렇게 쌓인 후회들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나는 손을 들어 눈가를 훔쳤다. 이미 주름이 깊게 패인 눈가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젊었을 때는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내가 나이가 들고 나서야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감정이 차오를 때마다 억누를 수 없이 쏟아지는 이 지난 날 내가 저지른 실수와 놓쳐버린 시간들에 대한 후회의 무게였다.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다. 지난 시간들로 돌아갈 수 있다면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세월은 되돌릴 수 없고 시간은 언제나 앞으로만 흘러간다. 그 흐름 속에서 나는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홀히 한 것이다. 나는 젊었을 때 일에 매달렸다.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남들이 인정해주는 삶,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나를 지배했다. 나는 회사에서 모든 시간을 쏟았고 오직 일을 통해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다. 아내와 아이들이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때때로 잊어버리곤 했다. 아니, 잊으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그때의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처럼 느껴졌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정작 그 가족들과의 시간은 줄어들기만 했다. 회사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나는 더 바빠졌고 더 많은 책임이 나를 짓눌렀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들의 첫 걸음, 첫 학교 생활, 첫 성취와 실패, 그 모든 순간을 나는 놓쳤다. 나중에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때 가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된다고 안일하게 여겼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들은 나 없이도 자라났고 어느새 나와는 더 이상 가까이 지내지 않았다. 그들이 피로했던 순간 나는 늘 자리에 없었다. 나는 아내에게도 미안했다. 그녀는 언제나 나를 위해 헌신했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살아왔다. 내가 늦게 귀가하고 집에 있어도 늘 피곤에 지쳐 말없이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을 때도 그녀는 나에게 불만 한마디 내뱉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아니,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어있었다.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나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은 그때 내가 무얼 잃었는지 너무도 잘 알겠다. 나는 나의 시간을 잃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을 그것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상시의 깊이는 더 커져만 갔다. 그러나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만이 아니었다. 나는 사람을 잃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가장 괴롭게 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모두 어른이 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았다.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내와의 관계였다. 그녀는 나를 떠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마치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벽이 너무 높아졌고 이제는 서로에게 다가가기가 힘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나와 함께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그 사실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나 역시 그와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아주 단순한 것들이었을 것이다. 조금 더 자주 웃어주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나는 내 일에 파묻혀 그녀의 소소한 바람들을 외면했고 그 결과로 나는 그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말았다. 나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홀히 한 것이다.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일에 쫓기고 성공에 대한 욕심에 빠져 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이미 지친 몸을 소파에 던져놓고 텔레비전만 바라보았다. 아내는 내 옆에서 묵묵히 가정을 돌보았고 아이들은 나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나는 그들의 마음을 받아줄 여유가 없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사춘기가 지나고 나니 우리는 서로 대화가 단절되었다. 아이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나는 그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못했다. 그때는 그저 내가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놓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다. 아이들의 첫 걸음마 첫 학교 생활 그들이 처음 경험한 좌절과 기쁨 나는 그 모든 순간을 제대로 함께하지 못했다. 지금은 어른이 된 아이들을 보며 뜻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을 그들과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만 남았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언제나 나를 지지해 주었지만 나는 그녀의 노고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함께 겪었지만 정작 서로에게 진심을 전하는 시간이 부족했다. 이제는 우리의 대화도 짧아지고 서로에게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침묵만이 남았다. 그녀에게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야 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두 번째는 내 꿈을 포기한 것이다. 또 하나의 후회는 내 꿈을 잃어버린 것이다. 젊었을 때 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글을 쓰고 싶었다. 책을 읽으며 상상력을 펼치는 일이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었고 언젠가는 나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꿈을 저 멀리로 밀어냈다. 나는 직장을 잡고 가정을 이루면서 점점 더 꿈을 잊어갔다. 그리고 어느새 그 꿈은 나의 삶에서 사라져버렸다. 나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따라 한 번쯤은 도전해봤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않았고 이제는 그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이제는 그저 상상 속에서만 남아있는 그 꿈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쉴일 뿐이다. 내가 그때 조금 더 용기를 냈더라면 지금의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꿈은 나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지만 이제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일은 불가능해졌다. 내 꿈은 어디로 간 걸까? 그렇다면 내가 일에 모든 시간을 바쳤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젊었을 때 나는 성공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하고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나를 다른 길로 이끌었다. 사회적 성공을 위해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했고 그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나만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갔다. 글을 쓰고 싶다는 열망은 바쁜 일상 속에서 조금씩 잊혀졌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글을 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다. 회사에서 승진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나는 내 꿈을 더욱더 뒤로 미뤄야 했다. 지금의 나는 그때의 결정을 후회한다. 한 번쯤 내 꿈을 위해 도전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지금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글을 쓰는 일 나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 일은 내 인생에서 이루지 못한 채 사라져버린 가장 큰 미련으로 남아있다. 세 번째는 내 몸을 돌보지 않은 것이다. 젊었을 때 나는 누구보다도 강한 체력과 자신감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마치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는 내 몸이 언제나 나를 뒷받침해 줄 거라고 믿었다. 회식 자리에서는 술잔을 주고받으며 내일을 걱정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며 피곤을 잊었다. 운동을 하라는 친구들의 말도 가볍게 넘겼다. 나중에 하면 되지 라는 생각에 운동도 충분한 휴식도 미뤘다. 중요한 건 지금의 성과였고 내 커리어와 성공이 나의 모든 것이라 여겼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계단을 오를 때는 숨이 차올랐다. 하지만 나는 그것조차 무시했다. 병원에 가는 시간조차 아까웠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서 진단받은 디스크와 만성 고혈압 그때부터 내 몸은 점점 더 나를 배신하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면서 후회가 밀려왔다. 왜 그때 내 몸을 더 아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는 가벼운 운동조차 힘겨워졌고 병원에 다니는 일상이 되었다. 젊었을 때 건강을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지금의 나는 훨씬 가벼운 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시간들이다. 나를 돌보지 않은 것은 건강뿐만이 아니다. 나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 남들에게는 좋은 가장 성실한 직원 믿음직한 동료로 보이려고 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외면한 채 살아왔다.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 나를 위한 여유를 찾는 일은 언제나 뒷전이었다. 나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내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며 살아왔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은 것은 나 자신을 소홀히 한 시간이 나를 얼마나 공허하게 만들었는지였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절실했지만 그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들이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슬프게 한다. 조금 더 나를 사랑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더 행복했을지도 모른다. 다섯 번째는 불필요한 걱정에 시간을 낭비한 것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끊임없이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지나친 의식이 우리의 삶을 억누른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돌이켜보면 많은 걱정이 실제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도전하지 않은 것들이 더 큰 후회로 남게 된다. 그때 그냥 해볼 걸 이라는 후회는 삶을 더욱 아프게 만든다. 젊었을 때는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자신을 책만하게 되는 것이다. 삶에서 우리가 두려워했던 많은 것들은 실제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을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움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이야말로 다장 후회스러운 순간으로 남는다. 그 두려움이 무엇이든 간에 그에 맞서지 않고 피한 선택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여섯 번째는 삶을 충분히 즐기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종종 일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느라 삶의 소소한 즐거움이나 기쁨을 놓치곤 한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여유를 잃고 산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면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던 그 시간들 속에서 놓친 작은 행복들이 후회로 남는다. 삶은 결국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임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시간 자연을 즐기며 걷는 산책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들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된다. 그때 좀 더 즐기면서 살았더라면 일하는 후회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크게 다가온다. 후회는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겪는 감정이지만 나이가 들면 그 감정은 더욱 강해진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건강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꿈을 존중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결국 나이가 들어 가장 후회하게 되는 것은 바로 삶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던 순간들이다. 일곱 번째는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다시 한 번 눈가를 훔쳤다. 왜 이렇게 늦게서야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일까? 왜 나는 그때 더 많은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지 않았을까? 왜 내 꿈을 잊지 않고 조금이라도 붙잡으려 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들은 이제 대답할 수 없는 물음표로 남아있었다. 내가 잃은 것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 빈자리는 나의 남은 인생 동안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눈물이 흐르는 이유는 단순히 상실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후회의 무게 때문이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 다시는 만회할 수 없는 시간들에 대한 깊은 아쉬움이 나를 울게 만들었다. 이 나이에 와서야 나는 깨달았다. 소중한 것들은 언제나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그저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돌아갈 수 있다면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들이 피로하는 순간마다 함께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나는 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단 몇 줄이라도 글을 썼을 것이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돌아갈 수 없다. 시간이란 그런 법이다. 한 번 흘러가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제는 그 후회의 무게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후회를 교훈으로 삼아 더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뿐이다. 이제 나는 다시 한 번 손을 들어 눈가를 닦았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작은 위안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후회는 여전히 크지만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더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 두 번째 이야기 허세와 낭비의 굴레 내 나이 이제 일흔을 넘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이제는 남아있는 시간이 과거보다 훨씬 짧아졌다. 하루가 다르게 손발은 느려지고 거울 속 내 얼굴은 더 이상 젊은 시절에 그 활기로 빛나지 않는다. 몸과 마음이 점점 더 늙어가고 있음을 실감하는 요즘 나는 자주 과거를 되돌아보게 된다.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제와서야 그때의 선택들이 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일까? 어쨌든 나는 요즘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들로 인해 깊은 후회에 눈물을 흘리곤 한다. 오늘도 나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맑은 하늘과 함께 부드러운 햇빛이 비쳤지만 내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 옛날의 젊은 시절 내게 주어졌던 수많은 기회와 시간을 어떻게 허비했는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때의 잘못된 선택들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젊었을 때 누구보다 자신감에 차있었다. 스스로도 잘생겼다고 생각했고 사람들로 부터도 종종 그런 말을 들었다. 외모 뿐만 아니라 말재주도 좋아서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서있었다. 사람들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이 좋았고 나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늘 멋있고 대담한 척했다. 내게는 항상 잘나가는 남자라는 이미지가 중요했다. 어딜 가든 누구와 있든 나는 나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런 생각들은 내 행동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나는 내게 주어진 돈을 마치 무한한 자원처럼 사용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 언제나 내가 먼저 지갑을 열었다. 비싼 술집에서 친구들을 위해 한턱 쏘는 것은 일상이었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나를 멋진 사람이라고 지켜세웠다. 그런 말들은 내 허세를 더 부추겼고 나는 점점 더 큰 돈을 써가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 했었다. 나는 언제나 가장 비싼 양복과 구두를 고르며 나를 꾸몄다. 내 외모와 겉모습이 성공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듯한 시선을 즐겼다. 실상 내 주머니 사정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이 나의 전부인 양행공했다. 그렇게 나는 돈이 생기면 곧바로 써버렸고 미래를 위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때는 그저 지금이 중요하다고 믿었고 미래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 내가 젊었을 때 주변에는 많은 기회가 있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기회를 자주 제안해 주었다. 내가 가진 인맥과 외모 그리고 말솜씨 덕분에 다양한 직업에서 나를 원했다. 하지만 나는 그 기회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 좋은 직업 더 나은 사람들 더 많은 돈 나는 항상 더 나은 것을 기다리며 눈앞의 기회들을 밀어버렸다. 지금 당장 안정적인 직업을 잡기보다는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한 방을 기대했다. 그래서 더 나은 조건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했다. 하지만 그 한 방은 오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흘러라고 있었고 그동안 나는 점점 더 많은 기회들을 놓쳐버렸다. 결국 내가 바라던 큰 성공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전히 허세와 자존심에 사로잡혀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환상 속에 살았다. 그렇게 나는 현실을 부정하며 나만의 이상을 쫓았고 점점 더 깊은 낭비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허세와 낭비는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망쳤지만 그 중 가장 뼈아픈 것은 사랑을 잃은 것이었다. 나는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여자를 만났을 때 나는 이미 허세에 찌들어 있었다. 그녀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나를 변화시키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진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허세를 버리고 현실적인 삶을 살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나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라고 했지만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내가 잘나가는 남자라고 생각했고 그녀가 내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겼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갈라섰다. 내가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녀와 함께 현실적인 삶을 준비했더라면 지금의 내 삶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녀를 잃었다. 그리고 그 상실감은 내가 늙어가면서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나는 여전히 허세를 버리지 못했다. 내 삶의 공허함을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더 깊은 외로움 속에 빠졌고 나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나는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만 그녀는 이미 나를 떠난 뒤였다. 이제 내 몸은 예전과 다르다. 허세로 가득 차있던 젊은 시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나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설 수 없으며 나를 따르던 친구들도 모두 떠나갔다. 젊은 날의 화려함은 모두 사라졌고 지금은 그저 남겨진 시간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과 후회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나는 종종 거울을 보며 내게 스스로 물어본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때 왜 허세를 부렸을까? 왜 그렇게 낭비했을까? 왜 나는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 그러나 이 질문들의 답을 찾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이었으니 말이다. 나는 그저 그때의 내가 너무 어리석었고 그로 인해 지금의 내가 이렇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젊음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 나는 마치 내게 무한한 시간이 남아있는 듯 행동했고 내 모든 선택들이 별다른 후회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선택들로 인해 깊은 후회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때 조금 더 현실을 직시하고 허세와 낭비를 멈췄더라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쯤 나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동안 내가 저지른 실수들과 잃어버린 것들을 떠올리며 때로는 눈물을 흘린다. 이제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감정들이다. 내가 얼마나 허세에 휘둘렸고 그로 인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놓쳐버렸는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나는 허세로 인해 사랑을 잃었고 인생의 기회들을 잃었으며 결국 나 자신마저 잃어버렸다.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나는 늙었고 더 이상 이 늦은 나이에도 나는 깨달았다. 허세와 낭비는 나를 망쳤지만 그 깨달음 덕분에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비록 늦었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허세를 버리고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다. 이미 젊음을 잃었고 잃어버린 사람들과 기회는 돌아오지 않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 한다. 내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을 후회로 채우기보다는 소중하게 살아가고 싶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것을 후회하지만 후회 속에서 배운 것도 있다. 첫 번째는 허세가 나를 파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허세 속에서 살던 시간들은 나를 찬란하게 빛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나를 밀어넣었다. 나는 그때 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거짓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 주위에 있었을 뿐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존중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사실 너무 늦게 깨달았다. 두 번째로 나는 낭비의 대가를 처절하게 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젊었을 때 쓴 돈 시간이 곧 나의 인생을 채우는 자산이었음을 알았다면 나는 그것들을 그렇게 쉽게 흘려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멋진 척하기 위해 많은 돈을 썼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에게 투자해야 할 시간과 자원을 모두 낭비했다. 그 결과 지금의 나는 빈 껍데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 더 이상 자랑할 것도 보일 것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은 것은 후회와 잃어버린 시간뿐이다. 그녀를 다시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아픔으로 남는다. 나는 그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그때 나는 너무 교만했고 내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내가 그때 그녀의 말을 조금만 더 귀담아 듣고 나의 허세를 내려놓았더라면 어땠을까? 나는 그녀와 함께 안정된 삶을 살고 지금쯤 그녀와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보며 함께 늙어갔을 것이다. 그녀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그녀를 잊을 수 없다. 내 삶에서 가장 큰 상실감은 그녀가 떠난 것이었다. 나는 그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실의 아픔이 내 삶을 잠식해 잠식해 내 허세로 인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은 나에게 가장 큰 교훈이자 아픔이었다. 시간은 흘러가고 나는 그 시간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맘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이다. 허세와 낭비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실한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젊었을 때 내가 저지른 실수들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지금도 나는 종종 거울을 보며 뜻대의 나를 떠올린다. 그때의 나는 너무도 젊고 자만심으로 가득 차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을 보면 슬퍼진다. 그때 왜 나는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나는 내 인생을 좀 더 신중하게 살지 못했을까?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그저 그 기억 속에서 교훈을 얻어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 뿐이다. 나이 들어 얻은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온다. 하지만 그것이 늦었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솔직하게 살아가려고 한다. 내 곁에 남아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진심을 다해하려 한다. 내가 허비한 젊은 시절의 시간들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의미 있게 채우고 싶다. 바람이 부드럽게 창밖을 스치며 낙엽을 흔들고 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과거의 허세와 낭비로 인해 얻은 교훈이 나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기를 바라며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한다. 더 이상 후회만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세 번째 이야기 소중한 사람을 잃다. 내 나이 이제 60을 넘었다. 60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는 생각보다 크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짙어지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이젠 과거를 회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지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과거는 언젠가 다시 찾아오고 그때의 잘못은 마치 빛처럼 내 삶을 짓누른다. 이따금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젊었을 때 내가 사랑했던 한 여자가 있다. 아니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내 곁에 없다. 더 이상 나와는 아무런 연이 없는 사람이다. 나도 이제 그녀의 얼굴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내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그 깊은 후회는 여전히 선명하다. 마치 멍울처럼 마음속 깊숙이 박혀있다. 그녀와 나는 대학 시절에 만났다. 그때 나는 스물셋. 그녀는 나보다 한 살 어렸다. 나에게는 그녀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를 만큼 소중했다. 아침이면 그녀와 캠퍼스를 걸으며 커피를 마셨고 수업이 끝나면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거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다. 그녀는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나 또한 그녀의 생각을 존중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그런 날들이 영원할 줄 알았다. 그러나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배웠다. 졸업 후 나는 대기업에 입사했고 일이 점점 바빠졌다. 회사는 나를 정신없이 몰아붙였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 늦게까지 일하는 날들이 계속됐다. 주말에도 회식이나 모임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녀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녀는 늘 이해해 주었다. 오빠 괜찮아. 바쁜 건 나도 알아.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안함 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이 컸다. 그녀가 이해해 주는 것이 나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에서 만난 여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녀는 나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고 같은 고충을 나누는 것이 편안했다. 회사일로 인해 지친 나는 그녀와 의 대화에서 묘한 위로를 받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 관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그녀와의 감정을 숨기지 않게 되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했고 동시에 두려웠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무리였다. 나는 그 감정이 사랑이라고 착각했고 오랜 연인인 그녀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점점 멀어져 갔다. 그녀는 내 변화를 느끼지 못할 리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나에게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나를 피하는 것 같아. 그 물음에 나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 차라리 솔직히 말했어야 했을까 아니면 그때 바로 정리했어야 했을까.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괴피하고 눈을 감고 시간이 해결해줄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내게 말했다. 우리 이제 그만 하자.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흔들었는지 모른다. 나는 그 순간에도 참 이기적으로 생각했다. 왜 그녀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아니 붙잡을 자격이 없었다. 이미 나는 다른 길을 선택했으니까 그녀가 떠난 후에야 나는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 이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결국 오래가지 못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런 책임도 미래도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났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녀의 빈자리를 느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녀는 이미 나를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그녀에게 다시 연락하려 했을 때는 이미 그녀는 다른 곳으로 떠나 있었다. 그녀의 전화번호는 바뀌었고 소식은 끊겼다. 친구들에게 그녀의 소식을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렇게 그녀는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 이후로 나는 계속 혼자 였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특별한 사람도 만나지 않았다. 아니 만날 수 없었다. 나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스스로 떠나보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치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다른 사람을 만나려 해도 그녀와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과는 더 이상 어떤 깊은 감정도 나눌 수 없었다. 내 마음의 한켠에 여전히 그녀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와 함께 했던 소중한 순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뚜렷해졌다. 내가 그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혔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솔직했다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면 내가 그녀의 소중함을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우리는 다른 미래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이제 나의 후회는 하나의 짐이 되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짐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나는 젊었을 때 나에게 그리고 그녀에게 사죄하고 싶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미 나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이 후회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 수피를 쓰는 지금도 나는 여전히 그녀를 생각한다. 그녀는 나의 첫사랑이었고 아마 마지막 사랑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 실수는 때때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나의 후회는 내가 저지른 실수의 결과다. 하지만 그 후회가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기를 바란다. 나는 그녀를 떠나보냈지만 그로 인해 내가 배운 것은 결코 적지 않다. 이제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하려 한다. 그녀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그리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싶다. 그녀가 나 없이도 잘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그것뿐이다. 여러분 후회의 삶을 살았던 우리 주변의 사연들을 들어보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 되셨나요? 지금의 나는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순간들은 결코 다시 찾아오지 않으며 그때의 선택들 또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지금의 나를 무겁게 짓누르지만 사람은 그 후회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내 몸을 돌볼 수 있는 기회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갈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은 후회 없이 살아가리라. 나는 지금 후회 하고 있지만 그 후회 속에서 새로운 결심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